오늘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인데요. 오늘 6.25에 맞춰서 나경원 의원이 먼저 핵무장론을 언급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최상병 특검법에 이은 당권 주자들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영해 바깥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전략자산을 갖다 놓고 한국과 미국 간의 핵공유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1라운드가 최상병 특검법이 중도 외연 확장돼 여러 가지 섭바 싸움이었다면 이 핵무장은 아무래도 보수 지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인데 나경원 의원이 가장 강하게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고 와 있고 지금 하면 국민경제 타격이 있다. 원희룡 전 장관 당장 못한다. 약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핵무장, 6.25 맞춰서 나경원 의원이 썩어올리긴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질서의 현재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핵확산 금지적, 즉 MPT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문 닫아야 될 겁니다. SK하이닉스 문 닫아야 될 겁니다. 현대중국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MPT를 우리가 탈퇴하는 순간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돼 있고 우리의 제품을 세계에 팔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MPT 탈퇴하고 결국 고립주의로 가면서 핵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지금 절차를 거쳐서 핵무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과연 그러면 삼성, 현대 다 문 닫고 난 다음에 핵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무역을 여전히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위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경제적인 파탄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미국의 핵 공유. 즉 나토처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문제. 사용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 배치하는 문제가 가장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일본처럼 핵협정을 통해서 어떤 재처리, 즉 거기에 풀러트리면 재처리라든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이제 일본은 핵무기는 안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만듭니다. 그러면 이 협정을 바꿔서 우리도 뭔가 어떤 기본 재료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그리고 언젠가 이런 위협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하자는 것. 그게 한동훈 위원장의 이야기고 지금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자는 게 말은 선동적으로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들. 즉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을 어떤 시기에는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인데 저는 결국은 지금 이거는 나경호 노연을 빼고는 나머지 세 분은 다 비슷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준호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초반판세를 보니까 전선이 확실한 것 같아서.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나경호 의원이 대구 경북 가서 대구 가서 홍준표 시장 만났잖아요. 홍 시장이 독자 핵무장을 강조하는. 이라 뉴욕 불바다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 지키겠냐. 우리의 자립, 자주 국방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그렇게 비판했는데. 직접 대응을 안 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후보 등록을 하니까. MPT 탈퇴 이후의 핵무장 시도는 북한이 유일하다. 무려 아니죠. 정확히는 36분 만에 반박을 했는데 이 구도도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 시장이 4월 총선 이후에 두 달 넘도록 지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만 저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한동훈 후보도 이제 대구 시장 홍준표 시장의 말에 반박을 했어요. 저는 당연한 반박이라고 봅니다. 지금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의 국민의힘 또 보수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강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물풍선만 몇 개가 날라와도 남북관계 때문에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들을 가장 정확하게 본 것은 한동훈 후보다 한동훈 후보가 경제 부분을 잘 짚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힘에 의한 안정이든 아니면 대화에 의한 평화든 다 좋은데 이 관계가 무너지고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순간 결국 우리 국민,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2라운드가 됐어요. 이제 출사표 던진 지 일요일밖에 안 됐는데 월, 화, 지금 오늘 3일째 각 후보들 그만큼 잰걸음 하루에 대여섯 개 행보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후보들인데 후원회, 캠프 얘기 짧게만 만나볼게요.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잠행 중에 여기 좋은 책 하나 소개한다고 해서 SNS 글을 올렸던 거 저희 뉴스탑틀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박상수 변호사님. 아예 연평회장의 영웅, 한상국 상사의 부인인 김한나 씨가 한동훈 캠프의 후원회장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네, 한동훈 캠프의 성격을 그냥 딱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상국 상사는, 고 한상국 상사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전 국민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 시점에 북한의 침략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부인 분이 후원회장을 맡게 된 김한나 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지난 3월에 서해 교전의 날 행사 때 만난 이후로 인연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어갔다가 또 선거 패배 이후 자택에 칩과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갔다 보니까 김한나 씨에 대한 동화죠, 한상국 상사에 대한 동화 펀딩 프로그램을 올렸고 그런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보니 우리 김한나 선생님께서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을 흔쾌히 맡아줬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보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의 어떤 진심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한동훈 캠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아주 공정한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어서 그러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입니다. 이 6.25의 의미를 행무장과 함께 시작하는 것과 서해 교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그 둘 사이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필 편의자는 어제 작성한 것 같고 오늘 공개가 됐고 후원회 캠프 얘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꽤 많은 흥행 요소는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마치 홍준표 시장도 후보인 것처럼 여러 복수를 내고 있고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내일 원희룡 전 장관이 홍준표 시장을 또 만난다고 하니까요. 그 면담 결과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초반 판세 얘기 한동훈 대 반 한동훈 구도 얘기 만나봤다면요. 다음 주제.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전쟁터입니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